설 연휴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3년 만에 거리 두기 없는 연휴를 만끽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제주 전역에 폭설이 예보되면서 일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서둘러 귀경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물관 광장 안에 노래가 울려퍼지고 아이들은 술래의 구호에 맞춰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깁니다. 게임에 참여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크레파스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자 금세 나만의 연이 완성됩니다. 알록달록한 연들이 개성을 뽐내며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윷놀이, 불꽃 튀는 윷놀이 내기가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육가락을 모아 있는 힘껏 던져봅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절에 행사를 한다고 공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번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야외에서 계속 못했었는데 오늘 또 날씨도 도와줘서 너무 아이들을 즐겁게 이렇게 야외에서 윷놀이도 하고 지금 둘째는 또 연날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팽이치기를 비롯해 재기차기 등 어른들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릴 적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식구들하고 같이 못 가나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게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는 걸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반면 제주공항에는 일찍이 귀경길에 오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제주 전역에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둘러 귀경길에 나선 겁니다. 설 연휴 사흘째 하루 동안 4만 3천여 명이 공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며 이른 귀경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행여나 폭설로 비행기가 끊기지는 않을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비 소식도 있었고 내일부터 대설주의보 소식도 있고 해서 혹시나 못 나가는 일이 있을까 봐 하루 전에 미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올 때마다 하루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루 더 있으려다가 며칠 더 있을까 봐 안전하게 서둘러야죠. 3년 만에 거리 두기 없이 맞이한 설 연휴. 모두들 아쉬움 속에 일찍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